가족과의 일상을 담은 영상에서 부모님이 집을 방문했을 때, 사유리와 그녀의 아들 젠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사유리는 어머니에게 항암제 치료의 진행 상황을 물었어요. 이번이 네 번째 항암 치료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어머니는 응, 치료 마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앞으로 예정된 항암 치료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할 항암 치료가 있어, 그걸 예비항암제라고 부르지. 사유리의 아버지는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며, 요즘 내 엄마가 밥을 참 잘 먹어라며 부인의 회복을 응원하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한편 사유리의 어머니는 현대 항암 치료법 발전에 감사함을 표하며, 항암제 부작용을 줄여주는 약 덕분에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아, 이렇게 훌륭한 약들 덕분에 두려움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사유리의 어머니는 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만약 치료가 반년만 더 늦어졌다면 암이 림프를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었어. 내가 발견해줘서 정말 다행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유리는 아들 제니 할머니의 민머리 상태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재치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발을 낚싯대처럼 들어 쟤에게 보여주었고, 쟤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할머니의 밝은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유리의 어머니는 암에 대한 견해를 나누며, 암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야라고 말하며,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유리의 가족 이야기는 SBS 미우세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상민이 잠시 쟤의 보호자로 나서는 모습이 방송되었는데, 쟤이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많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이상민은 과거 사유리와 함께 가상부부로 활동했던 인연을 회상하며, 쟤에게 필요한 주의사항을 사유리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고추를 만지고 나면 손을 잘 씻어야 해? 아니면 손을 만진 곳이 아플 수 있어라는 실용적인 조언을 전달했습니다. 사유리는 이상민에게 자신의 아들 제니 부모의 부재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니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의 아빠가 데려다주는 걸 보고, 자신은 왜 아빠가 없는지, 아빠를 보고 싶다고 묻곤 해? 그럴 때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그녀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상민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나누며,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힘들었지라고 답했습니다. 이상민은 사유리를 위로하며 조언했습니다. 제니 엄마가 항상 옆에 있다면,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유리가 없는 동안 이상민은 제니 일시적인 보호자로서 여러 도전을 겪었습니다. 그는 제니 좋아하는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 튜브에 공기를 넣고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등의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제니 수영을 즐기는 동안, 제니 좋아하는 나토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수영하는 중에 제니 몰래 물속에서 보리를 보아 주변을 놀라게 했고, 수영이 끝난 후 제니 춥다고 말하자 이상민은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제니는 그 따스함에 감동받아 이상민을 다시 아빠라고 부르며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벤져스는 이상민이 제니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렇게 품에 안기니 좋은 거야? 아빠 품처럼 마음이 따뜻하다라고 말하며, 이상민과 제니의 따뜻한 순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유리는 2020년에 자신이 자발적 비혼모가 되기로 결정하며, 사회적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도전하는 동시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선택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유리는 4살에 갑자기 생리가 멈추자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의사가 내 자궁의 나이가 48살이라고 말했다. 곧 생리가 완전히 멈출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아이를 갖지 못할까 봐 매우 두려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당장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는 어려웠지만, 아이를 원했기에 정자은행을 통해 홀로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리의 결정은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람들의 궁금증에 답하면서 어떻게 아들 젠을 가질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유럽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으며, 젠의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리는 2020년에 자신의 결정을 공개하기 전까지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을 우려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그녀는 일본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자를 선택할 때 사유리는 특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의 정자를 원했으며, 국적과 관계없이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인 기증자의 수가 적어, 서양인 기증자의 정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리의 결정은 비혼 임신과 비혼 출산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논의를 촉진시키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점차 비혼모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며, 사회가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유리는 1979년 10월 13일 일본 도쿄도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45세입니다. 그녀는 KBS 미녀들의 수다를 통해 처음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2020년 11월 4일에 아들을 출산했으며, 같은 달 16일에 출산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 3월 23일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합류 소식을 전하고, 5월 2일 방송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근 사유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들과 엄마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와 아들 후지타 젠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젠이 엄마와 많이 닮았어요. 두 사람의 눈매가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죠? 엄마와 아들이 너무 귀여워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유리는 2007년 KBS TV 미녀들의 수다를 통해 방송계에 척발을 내딛었으며, 이후 MBC TV 진짜 사나이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입담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미혼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2020년 11월 한국의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일본에서 해외정자은행을 통해 서양인 남성의 정자로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리는 최근 재벌설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 크리스 이슈에 출연하여 미국 출신 방송인 크리스 존슨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방송 도중 크리스는 사유리가 방송활동을 취미로 하며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는 소문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화 2의 사유리는 방송인 강남을 지목하며 강남이 혼자서 허위로 자신이 부자라고 소문내고 다녔다고 지적하며 자신에 대한 오해가 크리스의 말을 통해 더욱 확대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크리스가 재벌 소문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이자 사유리는 자신의 거주 환경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사는 곳은 한국의 강남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강남에 사는 사람 중에도 큰 집과 작은 집이 있듯이 강남에 산다고 모든 사람이 부자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그 사실만으로도 저를 재벌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 집을 본 적도 방문한 적도 없으면서 라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크리스는 사유리의 언급에 다정하게 조언하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그는 강남시는 보지 않았지만 누나한테는 잘해야죠 라고 말하며 상황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사유리는 맞아요. 강남은 좀 허언증이 있어요. 라고 웃으며 응답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욱 유쾌한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